360 픽셀 크기의 고양이 한마리를 딱 데려왔습니다. 고양이 이미지는 외곽 배경을 제거한 작업을 한 거죠. 백그라운드가 따로 있는데 너무 하얀 배경이다 보니까 눈에 안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는 꼭 하얀색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 레이어에 준비해 놓으시고 왼쪽에 보시면 4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말로 하자면 앞에 있는 색깔 뒤에 있는 색깔인데 정경색 배경 색깔로 책에서는 번역해서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밑에 있는 노란 색깔 대신 아니 흰색 대신에 여러분들이 컬러를 Hue 색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맞춰놓고 여기가 아닌 다른 걸 누르면 색상 왠지 조합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Hue H에다 놓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핑크빛 느낌을 심어주겠다. 직접 차이가 채도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는 무채색, 유채색, 명도 차이가 좀 나죠. 여기 가장 채도가 높은 겁니다.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고양이 안에서 색깔을 쭉 뽑아 올 수도 있어요. 여기 귀때기 컬러를 쓰면 어떨까. 그 중에서 약간 진하게.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배색을 칠할 텐데 배색 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툴 중에 보면 페인트 버킷. 페인트 버킷으로 칠하는 사람도 있고요. 단축키로 칠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단축키로 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페인트 버킷부터 소개해 드리죠. 페인트 버킷은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 기준으로 놔주고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색깔로 색깔을 고른 다음에 붙는 방식이에요. 붙는 방식입니다. 어 그래요? 응. 여기 시커먼 걸로 하면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응. 시커멓잖아. 이게 약간 원시적인 방식이에요. 붓을 이용해서 아니면 펜슬 연필을 이용해서 그려놓고 안에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닌 기본으로 여기 놓고 보통 씁니다. 너무 색깔이 너무 똑같다. 잠깐만요. 밑에 있는 블랙을 찍고 색깔을 좀 다른 컬러로 좀 적어볼게요. 비슷비슷한데요. 그린 스크린. 네 잘 보시죠. 자 여기부터 이제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색깔 포그라운드 칼라 뒤에 있는 색깔 백그라운드 칼라. 우리말로 한번 써볼까요? 저기에다가 어 알트 키를 누르면서 찌우듯이 딜리트 혹은 델 키라고 많이 써있죠.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델 아니면 딜리트 어 이거는 ctrl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트롤 아 이게 억지로 좀 갖다 붙이면 좀 이상한 말인데 예 왠지 앞처럼 보이잖아요. 앞 이거는 뒤 비슷한 말들이 워낙 제가 한국어로 돌려서 부르는 게 있어서 앞 색깔로 지우듯이 채워버려 없어 덮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 한번 해봐. 어 일단은 나는 뒤에 있는 색깔로 ctrl 딜리트 아니요. alt 딜리트 보통 요 한방에 채우는 방법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하면은 그 범위만 범위 안정하면 전체가 어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 버킷 저리 가랍니다. 이 방법은 어 이때 쓰는 방법이고 이 드로잉을 포토샵으로 직접 그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어 캡슬라 키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확인해 보고 어 붓 크기 붓 크기는 대가로 열기와 닫기를 통해서 작게 혹은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지금은 1포인트 짜리인데 쭉쭉쭉쭉쭉쭉 어 저 커서가 저렇게 안보이는 분들은 어 캡슬라 키를 어 눌려있기 때문에 25포인트가 안보이는 거기 때문에 캡슬락은 프리시어스 커서와 어 원래 모양의 커서로 왔다갔다 해주는 애기 때문에 툴을 쓸 때마다 모양이 아마 틀릴 거에요. 이거 보세요. 아니 폴리곤할 라서가 왜 저렇게 보이지 않다면 캡슬락키를 바로 누르세요. 프리시어스 커서는 꼴좀 가운데 타겟이 보이게 그렇게 해주는 커서 공통이라 어떤 툴이나 쓰다가 되게 불편해요. 야 이거 펜툴 맞지? 캡슬락키 오케이 알아두세요. 캡슬락이 키보드에 마우스 모양을 좀 틀리게 보여줍니다. 네 보통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컬러는 하나 블랙으로 놓고 할게요 페인트 버킷이 또 무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무용하다는 건 아닌데 보통은 요렇게 어떤 형상을 좀 잡아 놓고 이 형상 속에다가 자기가 적용해 놓은 어떤 특정한 컬러를 채울 목적으로 보통은 페인트 버킷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는 그림 그리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저런 목적으로 쓰는 거에요. 단축키로 채우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쪽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알트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이렇게 해서 채우는 방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저런 방법들이 채색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 지저분한 모든 화면을 난 지우듯이 없애겠다 할 때 여러분들은 알트 혹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싹 지우듯이 그냥 싹 채워버릴 때 클린시키듯이 막 색깔을 막 들어 붙는 거에요. 아시겠죠? 일단 알트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집중 자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딱 떴을 때 눈에 띄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여러분들은 배경 색깔을 직접 앞에 있는 컬러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같이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저는 유사색깔 쓰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좀 자연스러운 듯 색상이 먹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같은 톤으로 느껴져서 아주 괜찮습니다 세이브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고양이 레이어로 간 다음에 원본은 예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 주면 여러분이 공 1 아니면 1 고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름 옆에 공간을 누르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비아 카피 컨트롤 J 카피본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위에 있는 애는 좀 다른 변화를 준다면 이 두 개가 겹쳐지면서 재미있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위 있다는 것만 확인 잘 해 주시고요 고양이에 맞춰 다른 셀렉트 툴은 누르지 마시고요 보통 이런게 논단구나 기본 툴은 예긴 합니다 원래는 예 맞지 그리고 화면 작업하기 좋게 컨트롤 제로 여기 많이 보실 텐데 확대하기 축소하기 화면 맞춤보기 100% 보기 6에 보기 나오는 몇몇 단축키를 보여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100% 보기구나 실제 크기가 뭔지 알고 싶을 때는 컨트롤 1 원래 작은 거에요 레이어 위치 잘 봐 주시고 얼굴 보정할 때 많이 쓰는 리키파이라고 하는 여기 단축키가 많이 쓰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네요 리키파이 콤불이나 액체 이런게 흘러내리는 것을 리키파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 들어가서 막 보이는 대로 보여집니다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몬이다 이런 말을 하면 뭐하는데 사람이 아닌 몬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에요 이 이미지는 얼굴이 아닌 몬이다 오케이 쏘리 느껴지지 못합니다 위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재미있는 장면을 많이 연출해줍니다 브러쉬 사이즈와 연관성이 있어요 브러쉬 사이즈는 대괄호 아까도 보여드렸죠 대괄호 열기 크게 하려면 대괄호 닫기 좀 작게 좀 해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입이 없어요 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코는 브러쉬 크기를 높여서 약간 올려 오디오 이 두 크기에 따라서 스모지라고 하는 포토샵에 있는 기능인데 그거를 약간 응용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같으면요 이거 리컨스트럭트라고 해서 다시 세우는 거에요 자 예로 한번 제가 별의별 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쭉 찢어진 것처럼 보이죠 원래 이런 이미지를 쓰면 안된대요 아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관중들이 눈 찢어진 것처럼 한다고 인종 피하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죠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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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어디있나 여기 얘는 수습하는 애에요 원래대로 돌리는 애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건든거요 누르는 거에 따라서 마우스의 농도에 따라 좀 바뀌긴 하구요 큰 변화 안 준거에요 코 입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구요 음 뭐 그냥 휘몰아치는 거에요 휘몰아치는 거고 눌러보시면 느껴지실 거에요 어디서 지하수 물이 막 물을 막 흐리게 만드는 거 같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그지 원래 잘 안 써요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방법이 애입니다 리컨스트럭트 어이구 이런 거 왜 건드는 거에요 함부로 누르시면 이미지를 원래대로 복원하려면 힘듭니다 아 나머지는 재밌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블라우트 이거는 펑커 빵꾸 이건 바람 느낌 예 요거는 부풀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어 좀 더 크게 빵 빵 노구리 놀란 고양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뭐야 저게 뭐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아 너무 이상하다 하면 슬쩍 눌러주면 약간 복원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닦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어때요 일단 너무 과하게 안 했어 이 이 앞에 있는 많은 옵션들은 조금 건들 때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논문이나 이런 거 쓰실 일이 아니라면 그냥 즐겁게 여기는 몇몇 키들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두 개 얼굴 할 때는 이거고 나머지는 뭐 마스크라든가 다른 개념이라 요거 두 개 잘 알아두시고 오케이 눌러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때요 그죠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아요 약간의 변화 약간의 변화 약간의 변화 약간의 변화 이 부분은 아까 건드려서 그래요 꾸롱꾸롱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가 안 맞나요 이럴 때는 얘와 얘를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Move 툴을 이용해서 조금 내려줘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네 네 요정도 물론 이제 메시지가 될 만한 문자나 이런걸 같이 써주면 좋은데 욕심이에요 더 많은 걸 쓰려고 하면 욕심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배고프다냥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말을 많이 쓴다면 재미있게 또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뒤를 한번 마스크라던가 이런거 배울 때 소개를 해드리구요 자 저장이 잘 돼 있다면 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곳은 어디? Essential Essential인데 제가 깔끔하게 나머지를 다 제거를 해버리고 이것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차라리 아예 만들거면 요거는 이 장면은 워크스페이스는 본인이 작업하기 좋게 세팅을 해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리셋 초기화 된 상태 나는 이것만 필요하다 딱 잡고 뜯어내고 딱 잡고 뜯어내고 닫아놓고 나는 이것만 쓰고 싶다 매번 리셋하는게 너무 힘들어 누른 다음에 뉴 워크스페이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레이어만 레이어만 오늘 레이어 이렇게 할까요 아시죠 여기 세팅을 아저씨 난 여기 게임할 때 할 목적이니까 가자마자 세팅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거는 포토샵 유저라면 알아두시면 좋아요 뭘 쓰든지 찾아가서 본인이 만든 걸로 작업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아주 굿 요즘은 툴을 감추기도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좋진 않지만 기본적인 이센셜에서 본인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모션인데요 모션 역시 여러분이 리셋을 해야 되겠네 딱 딱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포토샵에서 만들고 싶은 분들은 모션에서도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게 여기 워크스페이스 우리말로 한다면 작업공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모션 작업 모션 작업 모션이라고 하면 움직임을 주는 포토샵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요? 영상이나 이모티콘 하시는 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보자 어 레이어가 준비가 되어있다 오케이 모션이 뭐야 밑에 보면 비디오 타임라인이라고 써있는데 아 노 나는 프레임 애니메이션 할거야 2D에서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애는 어둡이 프로그램 중에는 바로 포토샵 바로 이 밑에 있는 타임라인 자리를 프레임 애니메이션 24프레임 이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걸 감안해서 세팅을 바꿔주시고 이 상태에서 세팅이 이제 바뀌어 있다면 이 상태로 앞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아 글쎄요 뭐 이런거는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걸 눌러주면 세팅은 여기서 바꾸는 건데 비디오 편집이 프리미어라고 한다면 포토샵은 프레임 애니메이션이에요 타임라인에서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1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이 생기면서 24프레임만 넘지 않으면 이모티콘 만들 수가 있어요 와우 1 써있는 거를 타임라인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서 1프레임 영상의 기본은 한 장 한 장을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딜레이 1프레임은 몇 초 동안 머무는 걸 원하냐 딜레이 시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노 나는 0.5초 두 개 모이면 1초 이 중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좀 빠른 거는 0.2 좀 볼만한 거는 0.5 1은 너무 느리고요 자 저는 0.5로 한번 잡아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는 걸로 할까 음 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 눌러주고 똑같은 게 요 듀플리케이트라고 해서 1번 프레임을 똑같이 복제를 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 누르고 또 누르면 계속 똑같은 게 생겨 일단은 하나까지만 해보겠고요 요 화면에서는 어 야는 감춰주고 얘를 보이게 해주자 이게 프레임 애니메이션의 기본이 되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보자 1번은 레이어 0.1이 2번 프레임은 0.1.copy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둘이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다른 게 껌벅껌벅 움직이는 것처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플레이 버튼 혹은 스페이스바 보이시나요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어 이거는 포토샵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미지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내 마음대로 다른 그림을 배치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거 여기다가 무슨 야옹아 멍멍해봐 이런 글자가 뜬다면 무슨 그런 배너 광고가 될 수도 있겠고요 프레임을 준비해서 어 요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시고 정지 혹은 스페이스바 플레이 스페이스바 뜨릉 소리도 나긴 하지만 이건 맨 앞에 가기 어 요 파트 혹시 이모티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신다면 유튜브에 이모티콘으로 넘어가는 그 재생목록을 준비한 게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진을 갖고도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씨 요소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음에 고양이가 말하는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셨다면 내보낼 준비 된거 네 내보낼 준비 된거 어 혹시나 뭐 지금 여기 보이는 얘가 레이어 몇 번인지 아니 어 레이어 1번인데 어 그래? 그러면 조금만 내려봐봐 무브틀에다 놓고 무브틀에다 놓고 어 방향키를 아래로 꾹 눌러볼게요 요랬다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재미있게도 꾸밀 수도 있어요 오 여기가 어 몇몇 법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가지고 움직임을 준다거나 불투명도 오파사티를 준다거나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이펙트를 준다거나 이 세 가지 특성을 어 듀엘을 고려해서 그런 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마음에 드신다면은 요기까지 세이브 해주시구요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뒷부분을 좀 어 참고로 봐주시고 웹용 저장이라고 어 하는 익스포트에 세이브 포 웹 어 요쪽에 들어가서 어 실시간 어떤 정도의 속도감이 느껴지는지 애니메이션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어 어 여기는 옵티마이즈 탭에 맞춰놓으시고 어 프리셋 중에서 어 GIF 128 지원 여기에 맞춰주시면 밑에 GIF의 프레임이 하나 이상 타임라인에 있으면 꼭 플레이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내려왔다가 올라온 다음에 너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그죠? 어 볼 틈이 없다 어 예 캔슬 왜 여기 이 장면은 1초 동안 보이게 하고 싶어 시간에 따라 다르게 꾸밀 수 있어요 이거는 쓱 올라오는 거니까 0.5초 너무 느리다 0.2초 한번 여러분도 비슷하게 세팅 한번 해보세요 0.2초에서는 쓱 올라온다면 1초 동안 눈 크게 어 이렇게 꾸미는 작업도 가능해요 어 궁금하시다면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어 이거를 GIF 128로 맞춰놓고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네 약간 반복되는 느낌처럼 보여서 음 네 그래서 올라오는 장면 같은 경우 뭐 여기서 프레임 수가 더 많아야지 재밌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보여드려 봤고요 하나와 둘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무조건 어 하나를 누르면 하나 둘을 시프트로 눌러서 어 이걸 눌러주면 두 번 반복하는 그런 장면처럼 꾸며줄 수 있어서 어 혹시 네 개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이렇게 도합 8프레임 짜리 애니메이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어 아기자기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봐 주시고요 어 어디요 어디 한번 볼까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예 자 프레임 수가 24프레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모티콘 웹용 저장 어 한번 png24가 아닌 128 어 gif를 지원해주는 걸로 해준다면 어 전체적으로 8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이 구현되는 어 gif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세이브 버튼 누르고 마음에 드신다면 저장하는 위치에다가 어 해당된 이름으로 어 포맷은 이미지오니 이미지오니가 기본이니까 따로 누르지 마시고요 저장을 누르면 어 간단한 사진을 이용한 어 간단한 gif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볼이 뭐 붉게 진다거나 어 글씨가 보이게 한다거나 새로운 그림이 뜬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한 그 gif 포토샵이 아니면 표현하기 힘든 리키파이 필터와 어 간단하게 모션 프레임 애니메이션 보여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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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